아.. 아.. 은기도 엄티를 낸다니까. 어이 택배! 계약직 택배하듯이 걸리세요. 택배도 못하게 만들어보니까. 아.. 꼭 걸려요. 강냉이 다 털어버리겠네. 엄청나게 지금. 아.. 아.. 택배 쿠파맨. 뒷고 땡기긴 하네. 어.. 어.. 아.. 어? 아..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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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. 좋고요. 짭 짜잔. 짭 짜잔. 뭐라지? 신또네. 짭 짜잔. 짭 짜잔. 짭 짜잔. 짭 짜잔. 짭 짜잔. 짭 짜잔. ör. 빡빡하게 입으네 아 진짜 비싸게 났어 와 이게 존나 빡치네 아 이 쿠파맨 안 나오니 더러운 녀석 아 이 쿠파맨 안 나오니 아 이 쿠파맨 나오지 않았다 어 쿠파맨은 어서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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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파맨은 어서와요 진짜 킹오프 와가지고 제일 피참해진 캐릭터다 얘가. 배가 남상관. 로갈바 남았네. 오 뭐야. 이 자식 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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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근데? 어, 근데 캠이 더... 롤시텍의 3명이 더 위험하네. 키보드 보다. 롤시텍의 3명을 지켜야 돼. 롤시텍의 3명을 지켜줄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아 오늘도 좀 피곤해 야 오늘 서울 어떻게 지내지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 와 홍천인가? 41도라면서요 오늘 41도 와 서울도 39.6도 거의 40도지 진짜 와 지금 뭐 데프리카라고 얘기하면 서프리카를 불러야겠네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온도 올라가면 미치기 싶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나이 많아서 미치기 싶은데 아 퍼블린군한테 이번 여름은 너무 잔인하다 사나이 많아서 미치기 싶은데 아 퍼블린군한테 이번 여름은 너무 잔인하다